오늘 월 여쿠샵이 정말 기대 이상의 멋진 수업이었는데요. 제가 매트에서 할 수 없었던 동작들을 원료갈 이용해서 하면서 정말 몸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이 좋은 매력을, 원료갈 매력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벌써 숨은 키를 찾은 느낌이에요. 키도 커진 것 같고 좌석이 되게 달라진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연습해서 저도 이걸 티칭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느낌을 좀 알 수 있게 하고 싶어요. 오늘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또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